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서방님 좋아 아이고 아이고! 어서 앉으세요 아이고 잠깐만 우리 사이님 차님 제가 이게 아 잠깐만 저쪽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모든 데는 어떻게 온 거야? 아 완전 못 올 뻔했지 근데 우리 신구님 우리 신구한테 우리 홀리나 조합께서 해봐도 이제는 생각한다고 해? 네가 엄마 왕수 잘하네 야 해약을 안 가져왔냐 네 하 하 네 네 네 네 한 한 네 네 이 네 네 네 네 한계사의 그리운 나무 그러던 내가 달라져